대표님 모시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태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감사하죠. 너무 행복하고.. 저는 사실은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굉장히 좋아해준다는 정말 너무 기뻤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옆에서도 많이 배웠고 앞으로도 뭔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뭐라고 해야하지? 아 형 앞에 있던 말이요? 예에에에에에에에